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관 나로 안 꽂힌다. 오늘 처음 먹었나? 아이고, 많이 자세히 알 것인데 그거 가지고 드겠어? 떠잇? 응? 우리 구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요? 왜요? 우리 가슴이 없으면 왜요? 설탕과 설탕을 좋아해요? 아니요! 하루 종일 먹어요. 왜요? 제가 가슴이 없어! 오늘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가슴이 없어! 제가 올린 영상에 많은 분들이 예외 친구가 먹는 모습이나 아니면 뭔가 신 걸 먹고 싶다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게 임신의 징조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저도 그냥 넘기기에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쉽게 넘기기보다는 뭔가 확인을 해봐야 좀 마음이 편하고 확실해질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뱃속에 그냥 거지가 들어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애기가 탄생을 준비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런 게 원래 세븐일레븐에 팝니까? 약국에만 있는 거 아닌가? 아, 파는구나! 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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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아니요 저도 스케줄 봈 나 알아요 나 이러지 안하네요 많이 먹어요 너무 좋죠 제가। 이건 예전 다음은 또야 닥고 3분간 두번째 네 물론 나는 나를 다 먹으러 가면 이 거품을 다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고 OK, let's see the truth. If it's positive, they're going to have two lines. If it's negative, they're going to have one line. Let's see. Fine. See, teeny. What happened? No, I'm waiting. Waiting five minutes? Yeah, I'm waiting. Which answer you want? I don't know, let me check. Let me check first. Which one is the bad news? My room. OK. One. Normally, you have two is going to be here. 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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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ne. 여자친구 뱃속에는 거지 몇 마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배가 많이 고팠던 걸로 결론이 났네요 I told you I'm not pregnant I'm just fat 다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 감사합니다